이야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구요 네 자 우리 주간아이돌 방송 날짜 한번 부탁드릴게요 6월 26일 수요일 5시 아이들 주간아이돌 본방사수 자 마지막으로 네브랜드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? 네 자 여러분 사랑하고 곧 만나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진짜 처음 보여드린 모습 많이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방사수 꼭 같이 할거죠? 뭐에요?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브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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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인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브랜드 분들께 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인사드릴게 있죠 네 아 많은 네브랜드 여러분들 컴백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 찾아간다고 이렇게 인사받다가 도구하고 있죠 네 네 네 네